이상하게 내가 타란 타는 걸 좋아하더라구 일단 9시 쩌그 12시 페인클랩 미스 줄라이급이냐구요? 아니요 그냥 공방 공방정도 가arc 테라는 일단 5시나 7시나 나오면 상대 3에서 랜덤있잖아요 상대가 그런 메카닉을 좀 즐겨이야 하는 편이라 메카 암 husband raf아 종족이 지금 저저프잖아요? 어 그러면 패드가 아니면 할만해 패드면은 좀 빡센데 어 패드 아니면 좀 할만해 그러면 배럭 짓고 아시아 DY는 좀 잘하는 것 같던데 근데 뭐 아시아도 잘하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어 약간 PC처럼 많진 않은데 어 몇 명 있습니다 아 자 일단 아홉지는 성칸 하나 박네요 상당히 투적인거 보니까 그거 아마 엄청 옛날이걸 형님 넥서스 굴드 와 일단 여기 투수가 판단 좋네 배포하니 이러면 미리 안쪽에다가 심시티 해야돼요 여러분들 저거 막으려면 어 팩지으면서 어 판단 좋네 펑크도 하나 지으셔야 돼요 막으려면 벙커 짚고 안쪽에서 강화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벙커 짚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당황하지마 이럴때 그냥 당황하지마 이럴때 탱크 이 쪽은 원팩 원게이트라서 그렇게 테크도 빠르지도 않고 패시가 뭐야 뭐하는지만 보면 될거 같아요 8인거 아닌가 더블링 이겼네요 이겼네요 까먹고 원래는 스탑보트 지어서 레이스 할까 했는데 그냥 탱크 이후에 바이오닉 전환으로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버씨가 지금 NPC가 한번 더 가는 이유가 어 타크인가 뭐야 드라곤인가 보려고 왔는데 적어도 네 네 네 어 네 네네 네 네 아니 네 네 네 네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원래 드라곤 사업 그렇죠 돌아가야지 이제 드라곤인데 안들어가겠네 사업 화내도 3배로 지금 되게 간단하죠 탱크로 뚫었는데 뭐야 경기가 약간 이겨있는 느낌이란거 이번판은 네 아재리구도 하죠 형님 네 아재리구는 그러면은 이번주 말고 다음주에 하자는거 아닌가요 형님 어 그런뜻 아니었나요 헐 아 뭐야 소설이 형님 또 500개 착수금 감사합니다 어 열심히 어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어 이게 지금 정석이야 방금 어 그냥 뭐 성대가 톡톡게놈 지워도 당황하지 말고 안쪽에서 막고 아재리구 다이뉱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아재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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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죠 외모씨 아재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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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라니 나오니까 이제 어쩌게icus 드라곤이 빨랐던것도 아니구요 근데 이거 막을때 이거 pussy T 하셔야해요 여기다 벙커하고 위에다 서프를 하나 지은 이유가 어.. 상대 쳐들으면 엔스쉽에 감싸가져 막으려고 그리고 저한테 3칼라가 못 와요 우리편도 쩌그랑 토스가 있는데 많이 와봐야 상대방 쩌그랑 오는건데 어.. 자기가 그거만 잘 막으면 우리편들이 어차피 어.. 가만히 있는게 바보가 아닌.. 어.. 바보가 아닌 이상 무조건 한명이 죽어요 상대편 잘 막으면 어.. 자연스럽게 경기가 위리해져있지 또 안받은 비디오죠 네.. 빈지보는거 다 말고 네.. 미리 벙커에 넣어놓고 아.. 스타를 감오를 하는거야 상대가 뭐라는지 대충 미리 예상하고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